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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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물어보자. 와, 색깔 장난 아닌데?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는 없네. 가격 장난 아닌데? 엄청 큰 마카롱이다. 이건 뭐야? 엄청 큰 마카롱? 오레오 아니야? 마카롱 엄청 크고 그리고... 여기 다 5.2. 이거 햄버거 수준인데 거의? 아메리카노. 만족하세요. 형님이 커피까지 다 주시네. 뿅. 뿅. 짜잔. 지금 파리 시내 라두레 와가지고 마카롱 먹고 있어요. 5개 시켰는데 5개 시켰는데 이게 커피고 피스타치오. 이게 뭐였지? 오렌지? 오렌지 블러썸. 요거는? 카페? 이게 카페야. 레몬이야 이거. 아 레몬인가? 레몬, 카페, 오렌지 블러썸, 피스타치오. 그리고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시켰는데 이만큼이 17유로에요. 파리 물가 장난 아니죠. 원래 그런가? 짠. 짠. 맛있게 먹어. 먹어. 비싼 거야. 응. 한 개 남았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요거를 가운데에 이거를 이거랑 오븐에 굽는 거야. 이게 따로 따로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면 한 면에다가 뒤집어서 이런 가운데에 뭐라 그래야 되냐? 잼? 잼? 응. 메인? 그쵸. 우와. 지금 벌써 소금이 흡수해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뚜껑 같다. 먹자. 먹자. 옛날에 죄송합니다. 네. 약속이 흡수해보았어요. 이 순간 이것 봐야죠. 2단계